여자친구가 샌드위치 만들어줬다! GS의 여자친구 샌드위치입니다. 가격은 2300원! 초코와 바나나의 조합이라는데 검증된 조합이죠. 초코와 바나나가 덕지덕지! 바나나 세모탈이랑 초코랑 생크림! 공복의 여자친구 샌드위치! 왜 초코에서 초코 맛이 안 나지? 안에 견과류가 들어있네요. 중간에 맛있는 부분을? 나한테 넌 그 정도였어. OK! GS 여자친구 샌드위치의 평가는 기대 이하였습니다. 제가 본래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초코 바나나 샌드위치를 돈 주고 샀을 때 기대하는 단맛! 궁극의 단맛! 내 입천장을 뚫어서 뇌까지 녹일 듯한 그 단맛! 그걸 기대했는데 충족되지 못했어요. 시원한 바나나의 느낌은 좋았으나 초코가 약했다! 초코가 제 혓바닥과 사랑에 빠질라 하는 순간 끝나버렸어요. 왜 왜 여자친구 샌드위치인지 알려줄 사람!